말리부시가 오는 6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말리부시내 65개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와 수저, 스트로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일체 금지됩니다. 이번 플라스틱 사용 금지는 앞서 지난 2월 말리부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최종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말리부시는 이번 금지안 시행에 앞서 키피클린 말리부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식당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습니다. 향후 시행 성공 여부에 따라 남과준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에 이어 비슷한 조례안 채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